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시의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요 LG유플러스에서 나온 유글라스 리얼글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제품 소개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가젯을 갖고 나왔어요 이 종류의 가젯은 요즘 VR이나 AI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VR하고 AR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VR은 Virtual Reality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이 추가된 렌즈를 통해서 실제 현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가상현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진 못했고요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첫째로는 두 가지 다 각각 눈에 정보를 뿌려야 되는데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정보양을 핸들링할 수 있는 작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고요 그나마 VR이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있기는 해요 시장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게이밍 시장이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면서 게이밍 시장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VR을 생산하는 그런 VR 글라스죠 VR 글라스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게임 시장은 또 특히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고 고가인 제품들도 꽤나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 먼저 진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AR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절대 강좌도 나타나지 않고요 다소 좀 침체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VR은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AR은 아직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AR 시장이 훨씬 더 작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U플러스에서 이런 AR 시장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진입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AR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다 보니까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U플러스는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중계 영상, 스포츠 중계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들도 꽤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U플러스에서 이걸 먼저 유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첫 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는 AR은 생각보다 재밌는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일단 AR에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영상이나 혹은 영화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영화나 영상을 보는 트렌드가 옛날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극장에 가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는 각각 개인 모니터로 핸드폰이 모니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 동영상을 그때그때 이렇게 보는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좀 개인 소비지향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옆에 라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좀 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방식의 뷰어라든지 그런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오픈박스는 따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형태의 가방 형태에 딱 들어갑니다 케이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안경 케이스 보다는 좀 크고 그렇다고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작은 혹은 비슷한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VR로 쓰고자 할 때 VR은 이제 밖의 거를 투영해서 보지 않고 영상만 보고자 할 때 이 커버를 사용하는 거고요 밖에도 보고 영상도 볼 때는 이렇게 커버를 벗겨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지극히 안경하고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경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마 이 제품이 AR 형태로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이 적은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경 테두리나 이런 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디바이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치밀하게 잘 구겨 넣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이쪽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 전체를 투과돼서 보는 건 아니고요 한 3분의 2 정도만 투과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 장치를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렌즈가 세 개가 보여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양쪽 끝에 있는 것은 두 개로 해서 거리라든지 앞에 사물, 공간 이런 걸 인식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영상을 찍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 끝에 있는 것은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 같고요 다리가 있고 다리는 약간 플렉서블하게 넓게 벌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귀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홈이 파여 있어서 여기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자석식으로 이렇게 렌즈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렌즈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저도 이걸 쓰려고 이거 없이 그냥 안경을 끼고 쓰려고 그랬더니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 쓴 상태에서는 보기도 흉하고 잘 안 보여요 거리 간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마쳤는데요 이거는 안경점에 가서 자기 도스에 맞게 렌즈를 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렌즈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안경점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하는데 렌즈 4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있으면 일단 안경 쓰신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내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껴 쓸 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얘가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다거나 혹은 얘랑 나랑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투과된 빛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은 이 위쪽에 그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안쪽에 렌즈가 있고 그 렌즈 사이에 프리즘인지 하품이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서 영상이 들어오는 빛과 영상 두 개가 오버랩 되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코받침 코받침은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자기 코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센서가 있어서 아마도 그 개발자들이 충분히 개발해 놓으면 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AR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을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손으로 컨트롤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핸드폰을 가지고 컨트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손으로 컨트롤 하거나 혹은 공간을 인식해서 공간 사진과 오버랩 시켜서 예를 들면 벽면에 색깔을 따르게 칠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개발자 킷을 팔아요 안경이랑 개발자 소프트웨어랑 같이 해서 그거를 개발자 분들이 구매해서 직접 프로그래밍 하시면 이걸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끈을 묶어 놨어요 얘는 한쪽에 줄이 나와서 이걸로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 포트의 타입은 USB-C 타입입니다 그래서 USB-C 타입이 지원되는 핸드폰을 연결하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모든 핸드폰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갤럭시 노트20이나 혹은 뭐 LG 벨벳, V50, 갤럭시 폴더형으로 되어 있는 거 뭐 플립 이런 제품들만 지원이 돼요 FHD 화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두 눈이 영상을 뿌려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CPU가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돼요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가 핸드폰 안에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여기다 영상을 뿌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이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프로그램을 이미 깔아 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바로 그 영상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잠시 후 사운드가 나네요 짜잔 주변 환경을 인식 중입니다 가 나오고 짜잔 오오 입체 영상이 나오네요 핸드폰으로 막대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에 있는 걸 선택해서 쓰는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카메라 뒤쪽으로 해 가지고 그 메뉴가 떠 있어요 보기 좀 이상한가요? 저는 재밌어요 개인이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서브 영화 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워즈 슈퍼맨 그 다음에 007 시리즈 이런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나이를 좀 들고 애들도 생기고 나서 보니까 영화 보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들이 좀 크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도 되고 또 애들은 자기 보고 싶은 영상 있고 또 와이프는 와이프 보고 싶은 영상 있고 또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중에는 좀 폭력적이거나 조금 성인들이 보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같이 보기 힘든 영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혼자 영상 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집에서는 보기가 힘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항상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아 요 글라스가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한 3주 정도 써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디바이스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을 볼 때는 요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지 여기서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볼 때는 요렇게 다리 올리면 좀 그런데 요렇게 다리를 올려서 그리고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누워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화면은 거리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 그냥 디폴트로 놨을 때 한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한 3m 정도 3m에서 5m 정도 떨어진 데 화면이 나오고요 화면을 가로로 이렇게 만들면 대략 한 100인치 정도 위아래 커버되는 부분이 한 100인치 정도 사이즈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세로 요렇게 저쪽에 TV도 없고 프로젝터도 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편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세로 영화를 봅니다 이런 자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살짝 내려놓고요 아우 이제 카메라가 좀 보이네요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뭐 코비드 19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직장에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즘 뭐 TV도 크고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조금 조금씩 커 나가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개인화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런 그 지극히 개인적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핸드폰이 아이폰만 있어서 요거를 테스트해 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그런데 이쪽 그 유플러스 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핸드폰을 보내 줬어요 5G 핸드폰을 보내 줬거든요 이 디바이스의 5G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FHD 두 화면을 보내는데 일반 4G로 영상을 보내기에는 아마 끊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보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건 맞을 거예요 요게 USB-C 타입이다 보니까 아이패드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테스트 해 봤어요 맥북에다가 꽂아 가지고 확장 화면처럼 맥북 화면을 띄워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컨트롤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에서는 그렇게 컨트롤 안됩니다 마우스를 돌리던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모니터 또 하나의 별도의 모니터로 인식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건 아직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만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나마 LG유플러스에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 좋은 어플리케이션 킬러 어플리케이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개발자 킷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다양한 AR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보다 더 미래에 가까운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제품은 제가 유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유 리얼 글라스 이 글라스 체험 행사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써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콘텐츠들이나 재밌는 기능들이 생기면 다시 또 한번 이 글라스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